하나님의 사랑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? 네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어 아니야 아니야 너는 아무 말도 안해도 돼 그냥 한번 지도녀위에 암자 말씀에 무엇을 만들까 대충하시진 않아 오우 시술 안 없으시지 마음만 먹으면 잡군들이서 날려와 쓰레긴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느님께서는 똑같은 넌 절대로 안 만들지 하늘의 무지개도 한가지 색이 아니자니 무지한 이들은 산붓해 쉽게 뱉은 말로 벌받게 될걸 쓰레긴 없어 야 이것만 믿어 신은 니 편이야 니 가운덴 널 이끌어 주님은 항상 야 이것만 믿어 진리는 영원해 바보들만이 안믿고 ка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